이 때까지는 감성으로 가득 찬 곡들이 좀 많았다면 이젠 조금 신날 때가 된 것 같아요. 데이브레이크의 라켓롤 매니아입니다. 어, 기영 딸이 많아요. 요거 곡 제목은 또 할 수 안해. 이번에 대형 들었거든요. 네, 알겠고요. 여러분은 엄청난 난이도의 솔로를 소화해내는 메아리의 연주를 감상하면서 꿈의 유토피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조용히 울리는 피해 놓으신 자리 끈 끈 흔들리고 눈빛이 빗쳐가는 뒤로 가리로 내가 다 터질 것 같지요. 우리 만들기 존재합니다. 우유,semb empir—— chs s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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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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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